2, 3 다녀석яют! 안녕하세요! 네, 아라베미린트 팬 여러분들 잘 지내보고 계셨나요? 저희가 아라베미린트에 다녀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 보고 싶은가요? 네. 저희도 여러 번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올해로 역시 열린 2008 2018 K-POP 아카데미인 여러분! K-POP의 흑뽑 발표자! 네! 출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! 예! 축하드립니다! 네, 그럼 저희는 알아서 통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야 될 축하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꼭 같이 만나요! 네, 그럼 지금까지 사회의 넷 버스! 출연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축하드립니다!